자 혜원이 복화 19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스프레인 쓰기 NG는 뭐 된다 NK는 스프레인 다음 친구 만나보겠습니다 스케이트 스케이트 A T E A는 뭐 됐죠 A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스케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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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 친구는 스프레인 쓰기 SP O O N O O는 항상 뭐가 된다 O 멜론 스프레인 스프레인 스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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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프레인 스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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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마이구 맞아 오래간만에 틀리셨네요 star star 오케이 star 아니고 star A가 뭐 됐죠 A 됐죠 A가 됐어요 star 다음 녀석 sk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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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는 뭐 됐죠 자신이 없네요 아이가 가진 세과의 소리 참참 미안 Y 물이 비둘게 되죠 I E 짧은 막대기 짤막 I E 짤막 중에서 I 이건 뭐죠 요요 이거 짤막이네 O가 O 되는데 짤막 그래서 요요 한 대기구 SKY 얘는 SKY이구요 SKY 이렇게 해서 스네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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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기 S N A N A L E E E 그래 이 녀석도 스네일 될 수 있는데 달팽이는 아니다 스네일 스네일 오케이 그래서 A는 E가 됐고요 I가 E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스네일 얘는 EEL 스네일 이렇게 생겼어요 이 녀석도 발음은 스네일이 될 수 있지만 달팽이는 아니네요 얘도 스네일 얘도 스네일 하지만 달팽이는 생겼습니다 스네일 오케이 그래서 스나우 스나우 쓰기 S N O W 오케이 그래서 O는 O 됐고 W는 O가 됐네 W는 항상 O가 됩니다 스네우 스컹 엄마야 얘는 스컹크 그대로 쓰기 S K U N K O NK 나왔네 NK가 뭐 됐어요 O가 됐고요 O가 됐고요 U가 가진 중에서 O가 돼서 이 친구들은 그래서 뭐다 스컹크 뭐라고요 스컹크 스컹크 오케이 그래서 스파이더 스파이더 쓰기 S T 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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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맞았어 O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O Spie Spie 자신감 왜 이렇게 없지 Spie I는 어댔죠 O O O O O O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Spie Spie 그 다음에 연속 소리는 Dull Dull 그럼 E가 뭐 됐죠 O O 됐죠 Spi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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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mile 스마일 쓰기 S M I L E E 그래서 I가 뭐 됐죠 I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Spie Spie 스마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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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스멀 스멀 쓰기 Spie M O A E Spi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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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얘가 무슨 소리 내고 있죠 Spi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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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오우 되고있죠 오우 자 혜원이 집에서 쓰기 연습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? 쓰기 연습 가끔 해요 가끔 해요 이번에 했어요 안했어요? 오늘은 안했죠 그렇죠 티가 나네요 스멀 소리내면서 쓰기 연습도 꼭 하세요 오케이 쓰기 시험 잘 치시고요 고맙습니다